안녕 안녕 연수와 전날과 준비팀입니다 여긴 그레이스입니다 네, 오늘 템플란 게임을 하겠습니다 연수 먼저 취합을 해볼까요? 가위가위보로 정해요 안 내보신 거 가위가위보 제가 이겼어요, 남자는 주먹 저는 이런 거 다 써도 돼요? 안돼 넘어진 거 아니에요? 아껴놨다가도 하여튼 하여튼 연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벗고 이거 누가 쟤 많이가나 하는거에요 그래요 허겁 왜이렇게 여기 꼭 236미터입니다 236미터 미터도 있어요 네 네 저는 이걸 아래로 연수가 알겠어요 저 손이 땜에 젖어가지고 잘 안돼요 전 너무 지금 더워요 연수를 한 번 더 연수는 엄청나게 많이 갔어 콩이 맞고 전 보라구 어 이걸로 했어요? 네 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골랐고 있네요 네 샀어요 저는 인형소녀를 사기 위해 엄청 안겨나는데 막 샀는데 230 아까보다 더 갔네요 아까보다 더 안갔네요 236미터 정말 잘해요 누구야? 어 저요? 네 저보다 더 좋아요 아니 최고 기록 했다 최고 기록 했다 이게 최고 기록이었다고요? 네 아니요 아니요 햄 arrows rak application 1000까지 간작 있어요 이런 1000이 넘게 간작 있는데 그래요 2000도 100보다 다 넘게 간작 있어요 2000도 2000도 아уч! 기골 한 3초 정도 넣어주라 왜 이렇게 싫어하잖아 뭐? 나 원래는 안나왔는데? 이거 안 돼. 너무 시퍼던데요. 에이 지는 아닌데? 왜 나는 안 나고? 아싸. 미큰놀이 때 씁은 좋아요. 나 봐봐. 다양한 게 먹고 있더라고요. 아니요. 내 연기야. 벌. 왜요? 그러니깐요. 내가 나한테 진짜 웃겼다. 1 대 1. 저 어떡해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역시. 연수가 잤어요. 저 어떻게 알아요. 50분으로 붙을 거예요, 제가. 그래도 제가 이겼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다 재밌어요. 정말요? 네. 내가 50대도 제가 이겼다고요? 네. 안 돼? 네. 헐. 민속 너무 좋아. 민경이. 이거 진짜 이쪽이 좋더라고요. 뭔가가 좋아요. 보일 것 같아요, 걷는 느낌이. 이게 소리가 좋아요 뭐가 바뀌는거에요? 근데 저거는 근데 그냥 코인은 그냥 안 좋은거지만 여기 빨간 올릴 때 코인을 먹으면 좋아져 근데 이거 너무한데? 몇 초 밖에 안돼요 아 이거 이거 기쁨이 좀 쉬워요 차가 딱 가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돼요 안그러면 아니 점프 해야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뭐지? 뭐지? 괴물이 잡아가요 아니 괴물이 밑으로 가요 아니에요 보여줄까요 제가? 네 여긴 밑으로 갔어요 저는 밑으로 갔어요 네 2대1이에요 네 우리 1대1입니다 제가 2 연수는 1 찼어요 몇 밑으로? 어 그래도 꽤 갔네요 아까보다는 어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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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4개 있는거요? 안 좋은건데 어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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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거는 근데 어 이렇게 뭐 될 수 있는거 빨리 나오게 해줘요 근데 또 점프 어헝 근데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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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좋잖아요 전 모르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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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말 타는 소리가 좋더라구요 말은 타본적이 없나요? 음 음 용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이아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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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몇 번까지 가면 이긴다고 할까요? 그냥 아.. 오전 그래요? 자신 있나 보노군 이행 빨리 과연 그럴까요? 과연 그럴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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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구야구 살의 이름이 제가 쓴 다이아몬드는 제가 쓰겠습니다 이게 80.. 아.. 네 이 달리빨이 약해요 느려요 저는 인연소녀를 꼭 사고 싶어요 엄청나게 비싸요 하하 돈이 진짜 많아요 아휴 진짜 맛있어 생각하니 너무 맛있어 고기 알 알 알 알 알 알 알 네 아까도 계속 끝쪽으로 왔어요 다른쪽으로 왔어요 야 뭔가 더 난리 가는 느낌인데? 더 난리 갔어요 이 정도면 같이 다야만들하네? 이따 라이프 내릴 수 있는데 다야만들하네 다야만들 갔어 이따가 죽어도 할 수 있다 저것도 쓸 수 있어 다이아몬드로 알았어 자 아 진짜 좋은 거다 오 이거 작은 거 나왔던데 어어어 할 수 있어요 저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하나 올렸어요 해줘주세요 다이아몬드 아까 하나 더 해주세요 딱히 더워졌다 오 이게 못해요 음 뭐 할까요 요거? 오 오 다 좋은 거네요 꽝 없었어요 요번에 우와 4대1이다 한 번 더 이기면 한 번 더 이기면 근데 이건 뭐예요? 좋은 거예요 저가 엄청나게 비싸게 샀어요 오 제발요 딱 한 번 딱 한 번 딱 한 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거예요 안돼요 헝 어 김을 주잖아요 이거네요 좋다 오케이 박 baptinging 그 Parsving 고기 탈 이거 나와요 저 너무 못해요 아휴 아니 몇 번이래요 몇 번이래요 안돼요 몇 번이래요 몇 번이래요 몇 번이래요 몇 번이래요 근데 몇 미터인지 봤어요? 네 몇 미터요? 158 158 아닌가? 더 못봤어요 158로 하지 뭐 네 아니 잠시만요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가기 좋은데요 하지만 안나와요 저보다 멀리 가는데 네 5대 1로 이긴게 아닙니다 6까지입니다 아휴 정말 너무 아프네요 아니에요 아 제발요 알았어 1점만 더 얻으면 되는거죠? 네 꼭 그래야되요 약속이예요 네 나도 이쪽이 다구나 세번에 딱한번 딱한번 안돼요 안돼요 전 두번 기회를 했어요 못하는거 아니에요 진짜에요 이게 진짜 됐죠? 더 약해졌어요 더 안죽혀있어요 됐죠? 점 점 점 점 지금 7점까지에요 제가 1분 약속이 7점까지 빠지네 이제 7점이다 이번엔 정말 약속이에요 이제 바꾸기 없기 여기다 4.8 4.8 4.8 4.8 아까전에 제가 다이아몬드한거 하나 다이아몬드 네 6점 네 6점 네 6점 217 기억해요 잘 뛰네요 왜 제가 기억해야되요?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전에 47로 제가 이겼잖아요 227이에요 여기 그니까 여기 47로 제가 이겼잖아요 네 아 지금 7점으로 지금 7점으로 하는거 같고 지금 7점으로 하는거 같고 네 1점 2점 3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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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 4점 3점 연습 승리 연습 승리 2 대 6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예요 아까 아까의 47로 제가 이겼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2대6 7점까지에요 아니죠 아 네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아까전에 이겼잖아요 아까전에 여기는 47위였고 저는 2대6이었잖아요 아니요 저 645에요 맨 처음에 했대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겼었던거죠 지금 7번 했어요 근데 제가 2번 이겼고 그 다음에 여기는 6번 이겼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7점이 있어야 돼요 6번 안 이겼어요 5점 아니 마음대로 해요 6점 잘 모르겠어요 네 몇이였다 한 번만 더 아까전에 그거 했으니까요 네 네 8점 4점 4점 5점 8점 5점 아 아닌데 했잖아요 아까전에 그래서 8점 얼마 났잖아요 이거는 7번째기였어요 아니에요 이제 끝 어! 연주 가요! 연주 기계 해줄게요. 너무 많아. 더 무시해. 여기 있는 룼오. 이거 하고 더 하면 연주 가요. 아니 이게 있잖아요. 저 안 했어요. 했는데. 원래 여기가 먼저 하는거에요 여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에요 근데 왜 이렇게 상자가 바뀌었어요 이런거? 어딨어요? 이거로? 40? 네 얼마에요? 10이에요? 780 780 780 880 880 880 880 880 880 680 880 880 880 네 알아요 에 에 에 아프겠다 역시 3대 6 연수가 역시 너무 아파 못 빠졌어 그쵸? 네 조금 담아 안 돼요 네 네 근데 왜 다이아몬드 일이 없으셨어요? 아까 전에 쓰셨어요? 아니 여기가 쓰셨어요 네? 나 아까 전에 안 쓰셨어요 아니요 그거 아 나 그거 내가 산 다이아몬드를 한 건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이거 없어지면 별로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저 그거 몰랐어요 이거는 비장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비장의 다이아몬드 어떨 때는 이 다이아몬드를 못 쓸 수 있어요 비장의 다이아몬드 규모 좋다고 치고 네? 왜요? 썼잖아요 아까 전에 그래도 어차피 웃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칠 때 하언물은 싫어요 그럼 8등까지? 오케이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우기시면 다 안해요 8등까지? 싫어요 아 제발요 저 이겼어요 기다려요 아 걔를 겪고 오고싶어 코가 될까요? 땡기 스탑 이제 재미로 할까요? 네 여보? 누가 살 수 있는 게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여기는 여기 저요? 네 바꿔야지 방어로 바꿔야지 하아 뭐 살까요? 아 아 이 사진 두 개 사진 놀자 어 이거 교재 쓰셨어요? 네 저 한 개 남아있어 아 아까 저 그거 한 거 제가 입은 거예요? 네 입은 거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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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니 우파라지 우 Ok 우습 우스눛 우옆 우스 우스 우님 우응 우영 우영 우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반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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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오늘은 이만큼을 하겠습니다. 하여튼 바이 바이 크리스도 바이 예